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엄공대교 건설 사업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멸종위기종 대체 서식지에 관한 자료 등을 세분화한 내용을 담아 보완하고 환경영향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을 추가로 받을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자료를 보완해 이번 달 안에 환경청 승인을 받고 국가유산청 현상 변경 신청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